일단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가면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야, 배비 엄청 넓구나 군빌자예요, 야, 22,000 마흔 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두 군데 일단 오른쪽으로 가자 플레이어를 좀 얻어야 될 텐데 문 야, 분위기상으로는 아웃라스트보다 더 한 것 같다 분위기가 여주인공 살아 여주인공 이름이 사라였군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었고 핸드폰 지도만 보면서 이 병원을 빠져나가는 게 기본 목표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이건 적의 발자국 소리인데 계속 가보는 게 가보겠습니다 와, 뒤에서 아까처럼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한다 이 병원을 빠져나가는 게 저는 영웅 저 아니면 저 중심으로 포장 풀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여기 아까 그 그걸 열 수 있는 뭐지 뭐지 이 가위로 삼착타로 갈 수가 있다 귀신은 지금 뒤에 있었습니다 원래 가위말고 다른것도 집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귀신이 근처에 있지 자 천천히 천천히 그렇구만 유룡병원에 있는 정체 모를 귀신을 피하면서 도망을 가면서 쪽지 뒤를 돌아보면 안된다 하지만 지금 뒤를 돌아봐야돼 아까 내가 저쪽으로 가는게 신의 한수였네 자자자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후진해야됩니다 왜냐면 귀신 있는데 뒤로 돌아보면 된다메 등 등 등지면 된다메 뒤돌아보면 안된다메 됐어 지 사라졌구만 아니 아까 어떤애가 그랬잖아 귀신을 만났을때 바로 등을 돌려야 살수있다고 그래서 뒤에 있길래 뒤에 있길래 그냥 뒤로 갔어 아니 안보고 그냥 후진을 한거지 밑으로 내려가는길 어차피 어차피 이걸 얻었기때문에 뒤뒤 멀고 먼 엘라베 마나의 고향은 그곳 역시 뒤로 후진하면 됩니다 노이즈가 꼈다는건 근처에 귀신이 있다는거고 귀신이 있다는거고 됐다 사라졌어 오 마이 갓 자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난 난 난 난 뒤를 뒤를 보지않겠어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래 귀신은 그냥 귀신이야 귀신은 그냥 귀신일 뿐 핸드폰을 잘 봐야돼 핸드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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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어딨냐 아까 거기 어디였지 아 왜 뒤로 다녀냐 왜 뒤로 다녀냐 어 저기 있네 좋았어 달려라 발랄하게 달려 확실히 여자가 달리는 폼이야 어우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이 결계를 파멸시키고야말 것이오 파멸시켰소 3챕터인가 자 플레어가 플레어가 있어야 되는데 플레어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지 음 여기는 접수대 뭐 이런거구만 왜이렇게 여기서 끊기지 자 디어 에미 알 시 이랄 지에이치 엠에이 어 여기도 이런 쪽지 말고 빨간 쪽지를 얻어야지 카운터 올라가는거 아니냐 에이치 암에이 이치 숙소 에이 아, 포지스페이션 여기도 쪽지가 있어 이런 쪽지는 이런 쪽지 말고 빨간색 쪽지인데 다시 나갑니다 다 막힌 거잖아 그러면 저기 문이 있어 불빛이 보인다 어 뭐야 아 이건 내 후레쉬 불빛을 말하는 거고 난 한 번 여기 들어오면 다시 뒤로 갈 수가 없네 여기서 길을 개척해서 다시 나가야 된다 세상에 무슨 사무실 같은 곳인데 시가 거기다가 불이 아직 안 꺼졌어? 그리고 와 진짜 LED 플러쉬라도 하나 주지 핸드폰 불빛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오히려 경광봉보다 이게 훨씬 나 밝기는 아무것도 없네 여긴 아마 의사가 거주했던 곳 같다 그러면 여기 이 집하고 여기가 이어졌다 여긴 막혔다 여긴 없잖아 저긴 내가 처음 들어왔던 곳 그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길이 이게 다인데 길이 이게 다인데 어디 문이 하나 더 있나본데 찾아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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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된다 오 잠깐 지금 뭔가를 봤습니다 오 잠깐 자자자자자 나 위치 어딘가요 뭘 봤어 지금 어 것을 봤어 이렇게 위로는 못 올라가겠지 그리고 여기도 위로는 못 올라가겠지 그리고 여기도 위로는 못 올라가겠지 여기 문이 그럼 그럼 어두워서 못 봤을 뿐 여긴 문이 있었지 자 자 자 세상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엽니까 이걸 예? 돌에다 던져야 됩니까 야광봉이 확실히 잘 보인지 잘 보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세상에 굴로 들어가야되나 그러면 이게 다인데 여기는 아예 막혀버렸는데 그래 여기도 문이 지금 막아 놨지 그래 바로 그것이야 아 이것이군 너무 놀랄 수 있잖아 세라 어쩐지 맵이 굉장히 좁은데 뭔가 비밀문 같은 게 있을 거라 생각했어 돌아다니까봐 뒤에 있나 뒤를 돌아보지 않겠어 뒤에 있을 것 같아 혹시 이건 플레어? 플레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뭔데요? 저기요 경광등 하나 더 준 거지 경광등 하나 더 준 거지 여기서부터 쪽지 네 개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옥같이 지어놓은 거는 정신병동 같아 그치? 막혀있는 곳이 최우선적으로 어 아래부터 먼저 뒤진다 저기 남자 목소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도 몰라 나중에 찾아와서 죽여버릴 거야 저 새끼가 자꾸 다 고생시키는 것 같아 계속 아래로 아래로 계속 아래로 아래로 1931년에 하... 내 저런 쳐죽일 놈들 여긴 진짜 대박인데? 너무 어지러운데 그치? 좋아 플레어 플레어를 안 얻었어 한방은 견딜 수 있는 거지 지금? 귀신이 나타났을 경우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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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나 모르는 척 할 겁니다 나 벽만 보고 있으면 어딘가 그대를 처음 본 순간 가셨나? 등을 돌리면 된다 귀신이 나왔을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돼 잠깐 맵을 일단 좀 봐야된다 어... 됐어 여기가 길이 통해져 있는게 아니네 인포메이션 평동의 인포메이션이라 플레어 두개 좋아 최소한 두 마리는 나온단 얘기야 책상에 플레어가 있다고 너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긴 책상 따위가 없어 들어가면 있겠지 플레어라 어, 쉐도우야 고맙다 이거 조종 못하네 플레어라 아 잠깐만 어... 나와 플레어 나와 나와 이 새끼 나와 마 여기 인마 사람이 인마 정식 정식하게 살아야지 아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개 지내는 아이치 와 이쪽인데 와... 이쪽인데 길 엄청 헷갈린다 와... 여긴 또 직선 거리가 없고 가자 원래대로 쪽지를 지금 하나밖에 못 구했어 쪽지를 지금 하나밖에 못 구했어 쪽지를 지금 하나밖에 못 구했어 여기가 식당인가? 여기가 식당인가? 어... 없지 플레어 하나 더 플레어 하나 더 아... 플레어가 인생이 빡친다 22,000! 48번째 고맙다 참 큰 팬가입이구나 채팅방에서 싸우지 마라 인마 지금 이렇게 긴장 때리고 있는데 어 불안해 쪽지를 지금까지 지금 한개밖에 못 구겨가지고 되게 불안하네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도망간다 플레이어는 안주네 플레이어를 좀 저 남자 정체가 뭘까 어어어어어어어어 참 아압 짜아아아아아 헛헛찹찹찹 넣었다 아이가 왔나? 왔어 두마리인가 두마리인가? 두마리인가? 저 뒤에 있구만 좋아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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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있구만 자 나 후진으로 간다 자 덤벼아 어어 뭐지 후진으로 갔다 죽을 뻔했다 귀신이 나왔을때는 무조건 도망쳐야돼 아까 후진으로 가라는 새끼 어디 나와 후진 나와 후진 나와 어 청우나 고맙다 야 근데 아까 후진으로 했는데 야 우연스럽게 그럼 되는거였네 쪽지 4개를 다 모았다 그럼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아야돼 누군가가 누군가가 오 한번 호 힝 오 가 젠장 일단 여기야 그러면 물건만 찾으면 돼 플레어도 없으니까 근데 보이면 무조건 도망가야된다 나 와 이새끼야 다 들어와 다 죽여버린다 플레어 하나야 플레어 하나야 얘네들이 죽는게 죽는게 아니야 이게 죽는게 아니라 내가 쫓아내는거야 결국 다시 온단 얘기야 자 와 큰일났네 이걸 어디서 어디서 갖고 온다냐 캬 맞네 이거 쫓아내는거네 더이상 플레어가 없어 어디서 찾아오지 혹시 여기다 가 이새끼야 쫌 오오오오오옹 아아까부터 계속 개지시네 진짜 하지마시라니깐 의자 뭐 놀아봐 놀아봐 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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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는데 그냥 그 소리 싫다는데 루우 아 뒤에서 개지 태지 새끼야 인마 루우 루우 아 등지고 가면 돼 루우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된다 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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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다 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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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새끼 왜 앞에서 나와 놓은거야! 아이 젠짠 존망할 뻔했구만 와...갑자기 확 틀어져가지고